광주전남환경단체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13주기를 맞아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은 오늘 영광핵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사고는 노후원전인 제1원전에서 발생했다며 후쿠시마 핵사고를 반면 교사삼아 한빛 1, 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이유는 발전사의 경제적 이윤이라고 주장했습니다.